이번 시간에는 경로제어랑 트래픽제어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경로제어라는 개념은 패킷을 라우터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제어하는 것으로써 말 그대로의 의미로 경로를 제어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경로를 결정하는 용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능기준은 폽이라고 해서 라우터에서 라우터 간에 몇 번 안으로 갈지의 문제인데 그 홉수를 최소화하고 최저 비용이나 지연 최소화 같은 이런 성능의 기준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경로결정 시간이란 건 직전에 배웠던 가상해선 방식이나 데이터그램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경로결정 장소라는 건 중앙정보참존지 네트워크 정보참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 정보의 발생시는 네트워크의 형태나 트래핑량, 경로정보의 갱신시간이 고정적인지 주기적인지 경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복사해서 전송을 하는지 진행정보를 이용하는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경로 설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을 크게 비적응과 적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비적응이란 건 네트워크 상태랑 무관하게 정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계속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비적응이랑 좀 맵핑이 되는 느낌이시죠. 반대로 변화되는 통신량에 따라서 동적으로 적응되는 경로 설정이 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분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비적응은 크게 고정경로와 범랑경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고정경로 방식은 모든 쌍에 대해서 경로를 미리 정의해 놓은, 미리 고정시켜 놓은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되돌아가는 루프는 없고 구현기술은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범랑경로는 송수시차 사이의 모든 경로를 복사본을 전송해서 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은 높고 최단경로가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적응경로의 첫 번째 국부적인 방식은 한정된 부분에만 관계가 있는 노드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국부적인 방법이고 분산은 인접경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국부적인 이런 경로 선택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의 모든 선택기 정보를 분석해서 분산되어 있는 이런 선택기 정보를 분석해 광범위한 경로를 확보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RIP나 EGP나 BG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볼 수 있을 겁니다. 집중은 RCC 정보로 경로를 선택하는데 RCC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경로 설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프로토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에는 크게 IGP, EGP, 그리고 BGP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내부, 외부, 경계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율 시스템이란 개념을 간단하게 볼텐데 라우터에 속한 하나의 도메인 소속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될가 시스템이고 이런 경로 선택 네트워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IGP는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이런 자율 시스템 AS 내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첫 번째 RIP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입니다. 소규모 동종 네트워크에 효과적이고 최대 혹 제한이 15라고 하면 15, 15 패스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30초마다 모든 라우터에 라우팅 정보를 공유하는데 180초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게 되면 상태 이상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OSPF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은 앞에서 배웠던 RIP가 소규모 동종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보니까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RIP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OSPF입니다. 라우팅 정보 변화 시에 변화된 정보만을 모든 라우터에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AS 내의 라우팅 프로토콜이었고 이번에는 AS 간에 AS 외부에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EGP라고 하게 되고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경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은 이런 EGP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초기에는 전체 경로 제어표를 교환해놓고 이후에는 변화된 정보만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관리자가 독자적인 경로를 설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 프로토콜은 BGP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크게 경로 제어와 트래픽 제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 3페이지에 걸쳐 설명드린 게 경로 제어 그리고 마지막 한 페이지에 걸쳐 설명드릴 내용이 트래픽 제어입니다. 먼저 트래픽 제어는 크게 흐름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혼잡 제어를 설명을 드리고 관련돼서 교착 방태방지 그리고 룩업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 제어는 송수신측 간의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일정 시간이라는 건 수신측에서 받는 측이죠 수신측에서 혹시나 이런 초크 패키지라고 통신폭주를 알려주는 패킷인데 수신측에서 폭주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송신측에서 속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단일 승낙의 첫 번째 웨이트 비포고 같은 경우에는 수신측에서 고 라고 전송을 하게 되면 송신측에서 그제서야 전송을 하게 되는데 수신측에서 아무런 고 라는 액션을 보내지 않으면 송신측은 그냥 마냥 대기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SK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송신측에서 물어봅니다. 보낼까? 그럼 수신측에서 음 라고 하게 되면 수신을 하고 신호가 도착하게 되면 전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중 승낙은 윈도우 엣지 방식인데 수신측에서 버퍼 개수를 송신측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3개 이렇게 전달하면 송신측에서 이미 데이터 수를 정해서 다시 전송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웨이트 비포 엔드 트랜스미션은 송신측에서 수신측의 예상 수신 개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개라고 받게 되면 그 개수만큼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신측에서 아무런 전달 신호 예상 개수를 받지 못하면 대기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송신측에서 수신측의 전속 프레임 개수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데 윈도우 사이즈를 미리 받습니다. 10개라고 받게 되면 송신측에서는 10개를 다 완료한 다음에는 또 다시 윈도우 사이즈를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송신측에서 10개라고 하면 한 번에 10개를 보내는 게 아니고 10개를 내가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어떻게 10개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신측에서는 에크를 보내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 그리고 부정응답을 보내게 되면 사이즈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흐름 제어 다음은 혼잡 제어인데 네트워크 내의 패킷의 수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노드의 패킷 수신 버퍼를 조절해서 오버플로어를 방지하는 기술이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교착상태, 교착상태가 심화된 룩업상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교착상태 방지도 트래픽 제어의 개념인데 노드 간의 패킷을 기업 공간의 용량이 차서 더 이상 패킷을 저장할 수 없는 무한대기나 무한대기하게 되는 상태나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같은 목적지를 갖는 패킷을 한 노드 버퍼에 할당하지 않도록 제어해야만 하고 같은 패킷은 같은 버퍼를 폐기하고 사용자에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룩업상태는 이런 교착상태가 심화된 상태를 말하게 되고 근접노드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체 네트워크 패킷이 멈춰버리는 상태 혹은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로 제어와 트래픽 제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